저희는 산정호수 코앞에 와서 산정호수 한 바퀴 둘러보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침부터 일요일인데 차가 빽빽히 있어요.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나들이 오신 것 같아요. 여기 바이킹 엄청 무서워. 아빠가 바이킹 탔다가 엄마랑 연애할 때 아주 죽는 줄 알았다. 아빠가 바이킹 탔다가 엄마랑 연애할 때 아주 쉬는 거 같아요. 아빠가 바이킹 탔다. 나는 그 골챙이 갓. 그 골챙이 갓. 아리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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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작은 날을 타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아무것도 안 해 용 탔어 봐봐 꼭 잡아 무서운데 완전 무서워 야 아빠 너무 무서운데 아빠 너무 무서워 안 무서워? 아퍼 많이 무서웠어? 아빠 봐봐 얼마나 무서웠어? 얼마 아빠 무서워? 응 이거 봐봐 벙폭카 가자 괜찮아 이렇게 타면 돼 응 여긴 한 번북팩 우엉 응 하확해 바확해지 한 번북아 와 좋아 아쿠 안녕 잘 갔다와 잘 잡고 운전해 어 간다 인사해줘 아쿠 안녕 오 추억 호수다 산정 호수? 굴림이다 굴림 오리 어디있지? 오리가 도망갔나봐 여기도 우산거리가 이쁘게 해놨네요 날씨가 너무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야 튤립 밤에 오면 이쁘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코 파이팅 잡았다 아코야 아빠 그 친구분 중에 꼬마 자연인이라고 있어 꼬마 자연인은 낚싯대로 잡아 너도 자연인이 됐으면 좋겠다 자연인 두개 한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밥 먹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갈려고 합니다 아 너무 재밌게 놀았네 어제보다 오늘 더 재밌었다 산정호수 저희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재밌게 잘 놀아갑니다 안녕 진정호수 양반 생동거래 열심히 도착해 휴대전화 쩔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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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 이렇게 던져서 풍선을 맞추는 거야 던져봐 조심히 던져 던졌어 던졌어? 던졌는데? 던졌어요 뭐야? 이건 뽑아? 이거 블루팅할 거야? 블루팅 인사드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